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역행자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청이라는 분이고요. 무자본 창업가면서 유튜브 라이프웨커 자청이라는 채널을 운영해서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역행자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는 어떤 걸까요? 이제 우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알아봤고 이제 6단계를 알아볼 차례인데 사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뭔가 돈과는 좀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나의 뭔가 정체성을 바꾸고 내 마인드셋을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진짜로 돈 버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날두, 메시 이런 최고의 축구 선수들 다 아시죠?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죠. 하지만 이들의 전성기가 꽃피우는 시점을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이 아무리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갑자기 축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수천억의 연봉을 번다든지 이러진 않잖아요. 축구를 시작한 지 1년 뒤가 아니라 축구를 시작한 지 15년쯤 후에서야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들처럼 축구를 잘하려면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얘기해요. 1단계, 기본 근력을 다진다. 2단계, 축구 기술을 15가지로 나누고 일을 매일 연습한다. 3단계, 실제 축구 경기를 뛰면서 자신의 훈련법이 맞는지 확인한다.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패배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확인한다. 4단계, 1번으로 돌아간다. 이를 몇 년 반복하면 실력이 지속적으로 향산된다. 이 루틴을 계속 반복해서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해요. 아무 연습 없이 단번에 나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을 믿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연습 없이 축구를 잘하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돈을 버는 근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원리를 깨달으시고 이 축구 선수가 되는 과정 4단계를 반복하시는 것처럼 이 돈을 버는 원리도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역행자 7단계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를 편하게 해주거나 두 번째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돈을 버는 핵심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매번 밥을 지는 게 굉장히 번거롭죠? 그러니까 남은 밥이 상할까 걱정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햇반을 만들었죠. 그래서 햇반을 만든 CJ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죠. 또 와이셔츠 매번 빨기도 힘들잖아요. 또 세탁소에 매번 맡기기도 귀찮고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탄생했죠? 문 밖에 와이셔츠 걸어놓으면 그걸 가져다가 세탁하고 다음날 아침에 배달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뭔가 불편해하거나 뭔가 하기 싫어하는 그 번거로움을 대신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행복하게 돼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연예인 같은 경우에 자신의 외모와 재능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돈을 벌죠. 넥슨이라는 게임에서 아시죠? 전 국민에게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뭔가 불편을 해소시켜주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유, 모두가 이루고 싶은 목표고 모두가 이루고 싶은 꿈이잖아요. 그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자청이라는 분이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을 함락하는 거니까 일단 병사가 많아야겠습니다. 그렇죠? 병사를 많이 만들면 되는 문제예요, 결국에. 그럼 병사를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나 대신 돈을 벌어다 줄 도구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 책,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다 병사들에 해당합니다. 책을 쓴 저자들은 잠을 자든, 잠을 안 자든, 누워있든, 커피를 마시든 서점에서 책이 팔리면 돈이 들어오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밖에서 놀고 있든 사람도 영상을 보는 순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죠. 부동산도 역시 한 달에 한 번씩 월세를 가져다 주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 대신 싸워줄,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켜줄 병사들을 많이 만들면 결국에는 그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액을 받는 직장입니다. 전문직이다 하더라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엄청난 학교를 나오고 엄청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경제적 자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사업이나 투자를 해야지만 경제적 자유라는 성은 함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 자유를 위한 다섯 가지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성 변화입니다. 제가 1부, 2부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거죠. 역행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기도 하죠.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과거의 나, 현재의 나의 모습이 아닌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설정하고 그것으로 내 정책성을 바꾸는 거죠. 두 번째는 20권의 법칙입니다. 20권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유일 수 있는 분야나 주제나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관련된 주제로 쓴 책 20권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책 20권을 읽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뤄보겠다 하면 유튜브에 대한 책 20권을 읽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세 번째는 유튜브 시청입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좋은 콘텐츠들이 많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 것만 해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분야에서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경제적 자유에 이루는 공부법 중 하나다. 네 번째는 글쓰기를 통한 초사고 세팅입니다. 글쓰기만큼 사실은 가장 좋은 것도 없죠. 내가 생각이 정리돼야지만 좋은 글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권을 읽고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글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완전히 내 것으로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 학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뭐 유튜브를 시청한다든지 여러분들이 클래스 101이나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의를 듣는 걸 넘어서서 직접 현장 강의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에 참석하고 여러분 모임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온라인 생성하지 못했던 질문들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이 완전 온라인 다르잖아요. 오프라인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학습의 밀도는 또 온라인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부동산 책을 20권 읽고 부동산 지식이 쌓였다 하면은 스터디를 만들어 보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저자가 있었다면은 그 저자의 강연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 책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학습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지식들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키는 병사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행제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루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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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